2, 3, BANGE THE BOYS!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현, 현재, 영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3명만 모였는데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9월 14일에 출연하는 11번째 KMF 2018에서 저희 3명이 스페셜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3명이서 이렇게 MC를 보는 건 처음인데 어떠세요? 일단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저희가 진행 잘 할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럼 이번 KMF 테마가 러브 KMF인데 제가 러브라고 외치면 두 분께서는 KMF라고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둘, 셋! 러브 KMF!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도 당일에 KMF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위로! 알겠습니다. 둘, 셋! 우리 일본에서 만나요! 안녕!